안녕하세요. 화이트 캐터필러 현명한 애벌레 8번째 영상입니다. 물론 7번째 영상 뒤에 미니 영상이 2개 있었지만 정식 영상은 오늘이 8번째. 오늘은 5월 14일이구요. 우리 애벌레들이 부화한지 한 17일 정도 지났더니 이제 완전한 번데기가 되었습니다. 어저께 매달려 있었던 영상 올렸는데요. 매달려 있는지 이제 하루면 아주 번데기가 되어버리네요. 그래서 어제 그 모습은 어디가고 이제는 완연한 번데기로 변했습니다. 여기 매달려 있는 친구 있었고 이 위쪽에 매달려 있는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도 완벽한 번데기가 되었습니다. 색깔도 많이 달라졌죠? 어저께 그 연두색 초록색 그 모습 어디가고 이제는 갈색에 번데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초록색 부분 가까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갈색이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녹색빛이 남아있는 그런 갈색이네요. 녹색에 가까운 갈색. 만약에 나뭇가지에 매달린다면 그 나뭇가지 색하고 거의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이런 거를 보호색이라고 하나 봐요. 그래서 그 주변 자연환경하고 비슷한 색깔이 돼서 천적에게 덜 발각이 된다. 네 지금 카메라가 조금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. 길이를 재봐도 굉장히 많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2cm 지금 채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1.8cm 어저께 애벌레이 때 길이가 몸길이가 3cm가 넘었던 걸 생각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확 줄어든 셈이지요. 이 친구도 몸길이가 손이 떨리네요. 몸길이가 정말 많이 짧아졌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절반으로 줄어든 건 아니지만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몸은 줄어들고 모양은 확실한 번데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만 해도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자리를 못 잡던 애벌레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. 굉장히 방황하던 애벌레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화분에 없더라고요. 근데 여기 제가 케일립 하나 이제 밭에서 따서 케일립 하나 바닥에 내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자리 잡았어요. 그 친구. 아 불쌍한 친구예요. 그래서 마땅히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런 친구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기로 한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 친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케일립을 이제 잘 덮어주고 엎어놔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.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파리를 택했네요. 저는 이 케일립 이제 시들었으니까 이제 버릴까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. 이 케일립 버리지 않게 잘했고 이거는 이제 조용히 잘 덮어주고 어두운 곳에서 편히 쉬도록 해주겠습니다. 오늘 소식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. 계속 이어집니다. 네 여기 보이는 거는 네 아시죠? 네 우리 애벌레들 잘 먹었으니까 또 잘 싸야죠.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은 여기 이 화분에 있는데요. 이 이파리는 원래 있던 케일립은 아니고 제가 이제 밭에서 이제 따온 싱싱한 케일립을 이제 화분에 넣어준 거죠. 이미 너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 푸릇푸릇한 싱싱하고 커다란 케일립 좀 먹어봐 이렇게 넣어줬는데 우리 두 마리 이제 애벌레 여기 매달렸고요. 어디 갔죠? 이쪽 각도가 아니네. 네 조금 돌려보겠습니다. 우리 두 마리 애벌레 여기 이렇게 매달렸고요. 지금 요거 보이시죠? 요게 뭘까요?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.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허물을 찾았어요. 그래서 요 작았던 애벌레, 막내 애벌레들이 허물을 벗고 벗고 요렇게 커졌네요. 네 그래서 요게 애벌레들이 벗는 허물. 아 진짜 보기 힘든 건데 허물 영상 오늘 드디어 찍습니다. 애벌레 허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실게요. 요게 애벌레들이 있고 안녕? 너희도 정말 많이 컸구나? 야 막내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? 그리고 요렇게 허물 허물이 있습니다. 네 요렇게 해서 번데기로 변한 애벌레와 허물까지 애벌레가 벗어놓은 허물까지 오늘 두 가지 보기 힘든 장면을 볼 수 있었네요. 아 진짜 허물 제가 허물 벗은 모습이 어떨까 너무 궁금했는데 벗어진 허물 이게 조금 더 빨리 발견할 걸 지금 말랐습니다. 다 벗어놓은 지 꽤 돼서 저러다가 이제 사라지나 봅니다. 네 애벌레 옷 벗은 거예요. 이제 옷을 벗어야지 몸이 훅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애벌레들은 몸의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는 요렇게 허물을 요런 식으로 벗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는데 그런데 배추흰나비 같은 경우에는 4번의 허물 벗기 4번의 탈피를 한다 요렇게 탈피를 해야지 몸이 쑥쑥 자랄 수 있다. 꼭 애벌레가 아니더라도 허물을 벗어서 몸이 커지는 동물들은 참 많이 있어요.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. 그리고 몇 번 허물을 벗었는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도 곧 허물 한 번 더 벗으면 번데기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꽤 많이 컸네요. 자 우리 번데기들에게는 잘 자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. 잘 자 그 안에서 그 번데기 안에서 훅 자고 멋진 나비가 되렴 이제 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날아오를 겁니다. 정말 기대가 되네요. 그리고 마땅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요기에 자리 잡은 이 친구도 잘 번데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좀 진짜 안쓰럽네요. 이 케이리프는 앞으로 시들어갈 텐데 시들어가는 잎에 매달려 있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네요. 자 요 지금 자리를 잘못 잡은 이 애벌레에게도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모두들 나비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! 여러분도 파이팅! 우리 모두 파이팅! 파이팅!